자, 전기차가 그러면은 충전 인프라는 어떤가 충전 인프라 저희 구축 아파트거든요 콘센트형 쓰고 있는데 불편하다면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운행도 좀 제가 많지 않지만 운행을 많이 하더라도 집에 와갖고 저녁에 꼽아놓고 하면은 아주 느린 콘센트형 2.3kW지만 그 다음날 아침 되면은 10시간이면은 23kW잖아요 1kW에 평균 요새 전비 8kW 정도 나와요 그냥 막 밟고 다녀도 7,8kW 나오는데 그러면은 10kW면은 80kW 아닙니까? 20kW면은 160kW? 그냥 뭐 평상시 주행에 어디 장거리만 안 가면 아무 상관없고요 장거리 가게 되면은 요즘 뭐 완속 충전기나 좀 급속 충전기 많이 설치돼 있어요 곳곳에 가다가 잠시만 물리면 되니까 오히려 주유소 가갖고 5분 주유소를 일부러 찾는거나 그냥 집에서 집밥만 가능하다면은 전기차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기차만의 이 조용함 그리고 이 출력 같은 거 이 힘 보시죠 그냥 밟으면은 엔진차는 엉 하면서 이래 왱 하면서 출력이 높아지잖아요 근데 얘는 안 그래요 그냥 밟으면 쭉 나가는 그 맛을 한번 느끼면은 여러분들 잊지 못합니다 마음에 들어 전기차는 한번 타보셔야 돼 타보셔야지 그걸 느끼고 알 수가 있지 그냥 막연하게 좋다 전기차 충전 힘들어 아 그게 아니고 막상 해보고 막상 한번 물려보고 하시면은 아 전기차에 대한 아 그런게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여기 간단하게 돌면서 아 이 영상을 올려보는데요 어 지금 상태는 크게 후회할 그런건 아닌 것 같아요 간단하게 요즘 아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 때문에 아 기름값이 상당히 올랐죠 어 상당히 올린 정도가 엄청 올랐죠 그 바람에 더 지금 전기차가 빛을 바라는 것 같아요 근데 전기차 상당히 비쌉니다 일반 내연차 보다가 한참 비싸니까 고점은 또 감안하셔야 돼요 장단점이 있지만 저는 일단 만족 여러분 가감하게 추천드립니다 전기차 고점이 고점이 보다만 ужд стоит 무조건